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잠깐 10분정도 해로지를 해볼까 하고 내려가 봅니다. 지금 바람은 조금 불고 있고 파도는 지금 잔잔한데 언제 또 너울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텐트도 쳐져 있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참 한적한 오후입니다. 바로 앞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색이 투명하고 깨끗한데 바닷속은 아마 뿌옇거나 바닥까지 내려가야지만 시야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